언론 탄압 논란으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언론중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다시 발의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두고 있는 이 법안은 권력 감시의 대상이 자칫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걸 방지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논의돼 왔는데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마저도 빠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대표법안으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국회의원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언론 탄압과 권력 감시 기능 약화가 우려단다며 반발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주체들을 명시한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적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언론 탄압용,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고 학계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 TF 관계자는 SBS에 언론중재법은 사회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법안이므로 합의, 중재 과정이 필요한데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